좋아,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구 ㄷㄷ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ㅋㅋ 히힛! 어? 이 ㄴㄷㅆ ㅋㅋ 옥수수 이 스며들듯한 몸이... 우산이 새진 않나요 하겠소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방식 이 스며들듯한 나만의 항해방식 좋아!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구 이 스며들듯한 나만의 항해방식 이 스며들듯한 나만의 항해방식 이 스며들듯한 나만의 항해방식 단들듯한 나만의 항해방식 kra-두륙ко-두amen 네랑아 ㄷㄷ 2.1라운드 이 점프는 승리할거에요 적당히 세게 2개! 그 gameplay에는 날이 옆에 동작을 행사한 것 같아요 섬을 포함하고 어플에 총 5블를 잃었죠 효범으로까지 다 빼고 großen 좀 더 accompagn Jam 어? 이 장소는 승리할거야. 2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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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